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68페이지 환전하기 환전소 먼저 배워봐야겠어요? 환전소 Exchange booth Exchange booth Exchange booth Exchange booth 그냥 Exchange라고 써있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Exchange라고 불러도 되고 Exchange booth라고 불러도 되는데 자, 그러면 환전소는 어디 있나요? 환전소는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환전소에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환전소에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주는 돈을 받고 대신 지들이 줘야 될 돈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죠 이때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어떤 돈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돈을 되돌려줄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돈을 줄지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전 정말 환전소에서 뭐 딱히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을 보여주고 주면 되니까 그럼 그쪽에서 얼마죠?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내가 준 이 돈을 어느 나라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죠? US 달러로 바꿔주세요 US 달러로 바꿔주세요 US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유로하로요? 유로스 플리즈 그러면 중국 돈이요? 위안하로요? 위안 플리즈 그러면 일본 돈이요? 옌으로요? 옌 플리즈 그러면 패소로 바꿔주세요 패소 플리즈 홍콩 달러로 바꿔주세요 홍콩 달러스 플리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화폐에는 복수의 S를 안 붙이죠 그래서 그냥 옌, 위안, 패소라고 부르는데 유독 뭐만? 달러만 달러스라고 부르죠 유로도 유로스라고 부르죠 유독 달러랑 유로만 S를 붙여서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모르죠?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항상 고민해요 왜냐하면 스피킹 수업할 때 달러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언제나 수업을 하면서 왜 달러가 맨날 S야? 그러면 이건요 영국과 미국이 영어를 쓰니까 복수에 S를 붙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여 쓰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나는 사과, 애플을 좋아해야 하지 애플스를 좋아야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고 부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그거 던지는 거죠 아직 안 던졌어요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던져봅니다 던져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당연한 게 아니 생각해봐요 홍콩도 영어만 잘 쓰죠? 홍콩 달러스 아니에요? 첸준호프 언제 왔어요? 호주도 호주 달러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달러하고 유러스 만에 S를 붙여 쓴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이어서 잔돈 바꾸기도 한번 배워보죠 오케이 잔돈을 바꾼다는 것은요 여행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래요 특히 여행 다닐 때는요 1달러짜리 5달러짜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올 때마다 1달러짜리 5달러짜리 필요하니까 그런데 팁을 안 주고 나오긴 뭐하고 네 그리고 주고 나오자니 10달러밖에 없어 그러면 좀 미쳐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여럿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자꾸 1달러씩 1달러씩 친구들이 빌려가면 되게 짜증나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거 받기도 뭐하고 내 중요한 1달러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 미리미리 안 바꿔가서 빌리는 걸로 괜찮다 그거 괜찮죠 이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세요 Can you break this bill? Break this bill이요 Can you break this bill? 이 표현을 모르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I will give you this big money one bill Then you give me back small money many bills 아 진짜 길고 복잡하게 얘기한다 오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 외국에 영어 못할 때 나가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Can I change one dollars?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원달러스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뭐 many one dollars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뭐 사실 뻔하잖아요 네 근데 맞는 거는 이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세요 break 중요한 표현은 break죠 호텔의 카운터에서요 큰돈을 내밀면요 그냥 집어들면서 break?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yes 하면 되죠 그때 break가 바꿔준다는 얘기지 돈을 깨버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말로도 나 만원짜리 깨기 싫어 나 5만원짜리 깨기 싫어 이렇게 깬단 말 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Can you break this bill? Can you break this bill? Can you break this bill? 근데 우리도 만원짜리 주면서 5천원짜리 한 장하고 천원짜리 다섯 장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얘기해요? 자 5천원짜리는 건너뛰고요 네 자 얘를요 20달러짜리들로 바꿔주세요 Can you break this bill into twenties? 그렇죠 20달러짜리들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냈으면 20달러짜리 몇 장? 다섯 장 그렇죠 정답 정답 다섯 장이죠 혹은 50달러짜리를 냈으면 20달러짜리 몇 장? 두 장 두 장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말 걸 그랬나요? 네 그리고 10달러짜리 한 장 이렇게 주겠죠 네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20달러짜리들이 필요해요 Can you break this bill into twenties? 그렇죠 Can you break this into twenties? Can you break this into twenties? Can you break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는 Into twenties 그렇죠 만으로도 충분하죠 맞아요 Into twenties 20달러짜리 들러요 라는 뜻이죠 Can you break this into twenties?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하려면 Can you break this bill into coins? Into coins Can you break this bill into coins? 코인들로 바꿔주세요 Can you break this bill into coins? 코인스로 바꿔주세요 Can you break this bill into coins? 자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요 나한테 앞에 했던 내용이 나한테 필요한 지폐가 뭐다라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배울 표현은 나한테 현재 있는 지폐가 뭔데 너 이거 바꿔줄 여력대? 이거 만 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너 십만 원짜리 바꿀 거 있냐? 그렇죠 그럼 보통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사실 만 원짜리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거 야 너 십만 원짜리 바꿔줄 거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백달러짜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너 백달러짜리 바꿔줄 수 있어? Can you break a hundred? 야 너 부자야? 너 백달러짜리도 막 지폐로 바꿔줄 수 있어? 지갑에서? Sure 아 콩츄에이션 축하드립니다 Can you break a hundred? 자 저 20달러짜리 있는데요 이거 좀 바꿔줄 잔돈 있어요? Can you break twenty dollars? 자 이 표현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렇죠 잔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친구여야죠 그렇죠? 적어도 적어도 뭐 10달러짜리 하나 5달러짜리 하나 1달러짜리 5개 막 이렇게 잔돈을 막 갖고 있어야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너 그렇게 잔돈 부자야? Can you break twenty dollars? Can you break twenty dollars? 너 이 5달러짜리 빌 바꿔줄 수 있어? Can you break this five dollar bill? 그러면 최고의 고난이도 문제 장학 퀴즈에 출제해도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공포의 무시무시한 그 환전 문제 정말 I'm nervous 저는 지금 100달러짜리 갖고 있고요 100달러 갖고 있어요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주는데 뭘 주냐면 50달러짜리 하나 다음에 10달러짜리 3개 다음에 5달러짜리 4개 다 합하면 얼마요? 100달러 100달러죠 이렇게 돌려줘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케이 one 50달러 bill three 10달러 bills four 5달러 bills please 그렇죠 완전 잘한다 오예 딩동댕 나 상 줘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완전 잘하셨어요? 그게 상이에요? 빰빰빰빰 이거 한 번 해준 게? 네 너무해 너무해 유 비컴 레디쉬 너 무해? 네 한참 생각했네 아휴 정말 자 이거요 매우 유용한 필살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행 중에 100달러짜리를 하나 던져주고 50달러짜리 하나 10달러짜리 3개 5달러짜리 4개로 정확하게 환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당신 밖에 없어 그치 온리유 잘 듣고 있죠 연습해요 빨리 100달러짜리 이거 어떻게 주세요 머릿속으로 나한테 필요한 지폐가 뭔지 생각해봐야죠 50달러짜리 하나 10달러짜리 3개 5달러짜리 4개라고 했지 그렇죠 1.50달러 빌 1.50달러 빌 3.10달러 빌 3.10달러 빌 4.5달러 빌 4.5달러 빌 네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장인데 50달러 빌 그 다음에 3장인데 10달러 빌 그 다음에 4장인데 5달러 빌 맞아요 이런 순서로 얘기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1.50달러 빌 1.50달러 빌 다음에 3.10달러 빌 4.10달러 빌 할 줄 알아 4.10달러 빌 4.10달러 빌